신병 이성동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동씨 오늘 좀 기다려야되요 아 왜요? 상대배우가 또 탑습하다 보니까 또 늦게 올게요 늦게 올게요 아 예 감독님 저 왔어요 아 웬일이야 이렇게 빨리 오는 날이 다 있고 그러네요 저 스케줄이 있으니까 빨리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촬영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배우가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 외국으로 떠나려가는데 우리 남자배우가 매달리이십니다 아시겠죠? 자 가겠습니다 레디! 액션! 희원아 가지마 니가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가지마 응? 이렇지마 나 가야되니까 어머 감독님 이거 왜이렇게 무거워요? 나 이거 뒷글다가 팔이라도 빠시면 그때 어슷갈라 그래요? 나 탑 여배우라고요 이런거 못해 나 탑 여배우 어디서 언니 해서 사람 뭐야 SA 이라고 이번 시 우리 영화의 바로 하이라이트 씬입니다. 인질로 붙잡힌 여진공이 상대파 초중훈두가 벌이는 액션 씬입니다. 아시겠죠? 자 갑니다. 액션! 어머! 어머! 오지마! 오지마! 거기 있어! 거기 있어! 오지마! 감독님! 너희 미쳤니? 왜 줄로 날 생명을 위협해? 감독님! 나 저 줄 잘못해서 감다가 살까지라도 까시면 어? 상상했어! 어? 감독님! 나 각 영어 배우에요! 이런거 못해! 아휴! 패턴! 패턴 너무 놀랐어! 아! 아! 아!あ! 아! 어! 아! 어! 아! 아! at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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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alis을! 이번 씬 모든 인물을 완벽히 수행한 남녀 주인공이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씬입니다. 아시겠죠? 우리 결혼식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좀 바꿔 갈게요. 우리 분장팀! 우리 메이크업 좀 고쳐주세요. 아 미쳤니? 미쳤어? 어따가 이런 싸구려 분을 갖다 대고 있어 감독님? 나 강남샵에서 메이크업 안 받으면 안 하는 거 몰라요? 나 탑 여배우라고요 이런 거 못해! 나 탑 여배우라고요? CV은 Off crucial la 감사합니다.